가자 응 가요 응 가자 꼬성기 풍마님 꼬성기 풍마님 음영씨 으잇 자 디스 끌어주세요 디스 끌어주세요 으잇 자 다이치 리듬 박수 대단한 이곳이 있는 성범 마리 철새 따라 샤자고 총각 박수 없이 미역 역살성 세시가 순전을 바쳐 사랑하는 그 이름도 총각선생님 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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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서 치는게 아니고 엄마 너네들이 위해서 치는거야 건강을 위해서 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좋다 나만 은혜 은혜 가 서 서 악선생님 드림이 뼈처럼 쌓인 바닷가에 신기름을 달래 보는 총각선생님 서은애라 여기 올려면 안되요 경비 한번 아시는가 아우 나를 보내가는거 없네 계속 가자 내가 이쁜가봐 올라오는거 보니깐 아우 내가 이쁜가봐 아버지 미안해요 이쁘게 생겨서 좋다 여기 올라오면 안돼 여기 안돼 안돼 여기 내 무대에요 내 무대 좋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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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공을 나오면 신나고 그랬더만 우리는 앵꼴이 안나오면 계속해야 돼 앵꼴이 안나오면 계속해야 돼 앵꼴이 안갖고 됐나 지금 누룽김먹는다고 대꾸도 안하고 있고 누룽орош子 먹고 대답은 안해도 엄마 이거는 해줄 수 있잖아 대가리만 가득가득 해주면 된다 알았나? 이렇게 대답 안하고 대가리만 가득가득 하라고 됐나? 노래 한 곡 더 갈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괜찮아 그래 먹어야지 붓기를 뺀다 많이 먹으라 괜찮다 이제 조금 신나는 노래로 가자 오케이? 네? 오늘을 저쪽으로 잠깐만 출장 갔다 올게 가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 아 그아씨 또 힘들게 시키네 나 이거 지금 우리하고 저 고객님이 또 힘들게 시키네 그냥 거짓말 안 뽀송이 품바님 알지용? 나의 트레이드마크 아 힘든데.. 난 맹량수술 했네.. 난 맹량수술 그래.. 살이 빠졌는데.. 가자! 천천히 이벤트 곡으로 들어가봐.. 이벤트 들어 보고 있어.. 이벤트 곡으로.. 가가라! 아우 멀다 진짜.. 준비됐으면 가자! 이벤트처럼.. 나라를 솜사탕.. 뿅뿅뿅! 와 이벤트처럼.. 기고도.. 깨끗한 솜사탕.. 뿅뿅뿅! 엄마 동작도.. 나의.. 뿅! 아 그래도.. 여기 얼만하네.. 오빠 고마워요.. 뿅이 아니고 뿅뿅뿅뿅이다..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하.. 근데 와.. 하다가 말했구나.. 예? 하다가 와.. 말했구나.. 하다가 말했구나.. 하다가 말한게 아니고 지금 돈 받는 시간.. 응.. 어.. 오빠 돈 받는 시간.. 안돼.. 있었어.. 어.. 초코 바르세요.. 돈 받으라고 하다가 갚고.. 아 돈 받으라고.. 어휴.. 조심하시고.. 아.. 색깔이 뭐.. 괜찮으신다.. 뭐.. 5천원을 몇 대고 안준 애들도 있는데.. 괜찮나예? 괜찮아요.. 색깔이 뭐 중요하니교.. 괜찮나요.. 이거 누가 좀 바꿔주면 안돼.. 괜찮아 괜찮아.. 안 받아줄대.. 5천 5백만원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신나는 노래로 한번 가자.. 네? 시원한거로 가자.. 시원한거로? 그래.. 시원한거로 가자.. 시원한거로 가자.. 알았니..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땠어.. 그거 한번 좀.. 예? 내 나이가 어땠어요.. 아직 아버지가 쓸만한 나임도.. 걱정하지 말고.. 어.. 신나는 노래를 한번 갈게.. 됐나! 가까! 그래.. 신나게 한번 가자.. 왜.. 뭘 받는데.. 웃고 지랄이요.. 예? 뭐 날라가는 참새 똥구멍을 봤나.. 어.. 자.. 그럼 이제 신나게 한번 갑시다.. 경혜! 경혜! 가자! 가자! 으잇! 좋아! 나이시오! 날씨 잔아 120. 712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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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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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타 전용 기타 좀 갖다 주시오 이거를 항상 하는 식으로 해야 되니까 한번 하고 이제 우리 품박 와와 우리 채미 품박님 일대 품박 대왕입니다 우리 품박님이 오신답니다 지금 뒤에 계시죠? 나의 라이벌 나의 라이벌이요 응?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 날타를 한번 하고 하자 그래 여기다가 날타를 한번 하고 여기다 내렸나 그러면 우리가 신나게 풋잔거를 한번 오늘 우리가 보니까 푸덕거리를 안 한 것 같아 이거 먼저 하고 하래 이거 먼저 하고요 알았다 그러면은 손님이 신청하신 거 이거 먼저 하고 하래 그렇지 이거 먼저 해야지 손님이 시키니까 고객님 읽으시면 알겠습니다 차렷! 경혜!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나도 한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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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